여보세요? 지청자님, 긴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통화 괜찮으실까요? 네. 제가 지금 강중호 국회의원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. 검사장님까지 나섰단 말이야? 네. 사건을 제게 재배당할 테니 잘 무만히 달라고 하셨습니다. 곧 검사장님이 나한테도 연락을 하겠군요. 아니, 어떡하죠? 장계 취계를 하면 어떨까요? 장계 취계라 하시면... 사건은 저쪽 마음대로 재배당하라고 하세요. 그 대신 우리는 도망간 강인상을 잡읍시다. 2K 모터스 사건 차프로에게 재배당하게 됐습니다. 내가 못 이기는 척 차프로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면 차프로는 검사장님 분부대로 사건을 접는 척하는 겁니다. 사건 재결하는 게 있습니다. 예? 소환조사 지속했습니다. 전부 비가하시죠. 그럼 언제 다시 하면 됩니까? 오실 필요 없습니다. 저쪽을 제대로 속이기 위해선... 강인상 지명수별 관리에서 좀 해제하십시오. 수별을 풀어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으니까요. 안심한 강인상이 돌아오면... 진영시청 수사관 이정원입니다. 예, 하겠습니다. 탑승자 명단에서 강인상 이름 확인됐답니다. 공하지 말아, 오빠 좀. 내가 바깥 쪽에 탈게. 나 차 멀미 나서 그래. 아이, 진짜... 강인상, 우리 겁니다. 이 프로한테는 얘기하는 게 좋겠죠? 이 프로가 연기가 되겠습니까? 안 되죠. 그러니까 안 돼요. 괜히 큰일 거르칠 수 있으니 우리끼리 진행합시다. 네. 네. 검사장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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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